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미 어디있냐 이리 좀 와봐 빨리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어머니 어 냉큼 저 이 소파 좀 들어봐라 아이고 내 근거락지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이 소파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응? 아 뭐해 시어머니 말 쌈 싸먹었어 이쪽이에요 아 아이고 참 야야 등김에 저쪽 좀 옮겨봐 아이고 내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고개를 쳐박고 해야 되겠어 이리 좀 옮겨봐 좀 이제 보이세요 그쪽 말고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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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봐 아이고 언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힘을 못써 언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? 아 맞다 저기 또 또 또 문갑장 밑으로 또 굴러갔나보다 문갑장이요? 아이고 참 아니 딱 거 하나 들으면서 뭘까 엄살이야 남이 보면 뭐 애들도 하나 난 줄 알겠다 왜 아래가 묵직하고 미친 애도 빠질 것 같아?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면 됐고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거 파리 달렸나 어디 갔어 아이고 나 참 그 반지 어머니 손에 응?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내 가락지가 내 손가락에 있었네 뭐 어분 애기 뭐 3년을 찾는다더니 아이고 내 요새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아이고 참 마당으로 나와 이불 빨래 좀 해라 산모가 덮을 거니까 그냥 아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햇볕에 소독해 네 알겠습니다 여기 먼저 치워두고요 음 세상에 장정 둘이도 못 옮긴 걸 방금 애를 낳고 혼자